하늘이 뭐지? 불 끄요 그렇지 불 끄는 거지 불이 나면 이 소방차가 불이 난 곳으로 오겠지 그럼 그 전에 우는 거 뭐라고 해야 돼? 나 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리스 아 여보세요 아리스 아 여보세요 아리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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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나 알려야 돼 만약에 불이 났어 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? 자 불 났다 그럼 불이야? 그러면 어떻게? 불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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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 봐 불이야! 아니 은우가 니꼴로랑 7개월 차이라고 했는데 은우도 말 너무 잘하는데요? 불이야 빨리 뛰어 와 빨리 가자 불이야 빨리 뛰어 와 빨리 가자 엄맥꼬 나가야 돼 김은우 빨리 와 엄맥꼬 나가야 돼 김은우 빨리 와 불이야 빨리 나와 그렇지 오 잘하는데 나도 저 소방 훈련 해줘야겠다 맞아 놀이를 통한 교육이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왜 오늘 뭐 할까요? 이게 뭐야? 뭐예요? 여기는 애들이 쉬고 싶어 하는데 아빠가 좀 이렇게 아빠가 약간 극성 이거 봐 이거 봐 불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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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길래? 이게 또 궁금해요 야 저기다가 지금 오 드라이 아이스터 아 이거 소방 훈련 안 끝났구나 애들은 진짜 이거 약간 불난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거 같은데요? 불렀어 불렀어 아 불렀는데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불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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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야 그래야 돼 불이야 불이야 그래 너 야 불이야 하고 가야지 종우야 빨리 가야 돼 불이야 하고 가야지 종우야 빨리 가야 돼 너 어디 가? 이야 돌진인데요? 저기가 드라이 아이스터 아니 어떻게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를까요 성향이?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가는 게 웃기네 도망가야 된다고 너 겁이 없어 빨리 가 빨리 물이야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뭐야 어? 와 교육 잘 받았다 와 너무 좋다 이런 이런 마음씨가 이모 마음 진짜 알아요 심평이 있겠다 심지어 아빠는 지금 다 나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나가 있어 철없다 철없어 은우 아빠도 참 잘했어 잘했어 뭐야 은우 지금 방으로 대표했는데요 왜왜왜왜 표정이 뭐죠? 왜? 심각해 은우야 불 났을 때 밖에 그 방 안에 있는 게 더 위험한 거야 은우야? 은우? 응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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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가해? 야 불 났을 때 응가는 타이밍이 참 미치겠다 내가 진짜 너란 아이 진짜 응가할 때 방에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? 네 응가를 어른들이 안 보이는 데서 하려고 들어가요 맞아요 이걸 느끼나 봐요 스스로 이게 약간 조금 창피한가 그런 느낌 이제 시작됐다 네 너무 신기했어 아이들마다 다 다르구나 왜? 흐우는 어떤데요? 흐우요? 식탁 위로 올라가서 모든 가족이 다 소메심이 있다 나 응가합니다 나 응가한다 다 쌌어? 이제 기저희 갈자 오늘 이제 기저희 이제 기저희